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슴 꿈은 주로 평화, 순수, 그리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사슴은 자연에서 온순하고 신비로운 동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이미지가 꿈에서도 강하게 반영됩니다. 사슴 꿈은 때로는 사람의 내면적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 의미는 꿈을 꾸는 상황과 사슴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슴은 온화하고 평온한 동물로 사슴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현실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사슴은 주변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 반대의 상태를 상징하며 사람의 내면에서 조화와 평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슴은 순수함과 무해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사슴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슴은 개인이 현재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슴은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사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위협을 받거나 도망치는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약해지거나 외부의 압박에 대해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공격, 비판 또는 압박감에 대한 불안이 꿈속에서 사슴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사슴은 종종 영적 깨달음이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슴의 이미지가 꿈속에서 나타날 때, 이는 개인의 영적인 성숙 또는 내면의 성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슴의 온화한 성격은 영적 균형을 상징하며, 사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내적으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슴이 꿈속에서 평온하게 걷고 있는 장면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특히 현실에서 큰 문제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거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사슴이 천천히 걷는 모습은 꿈을 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여유를 가지고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사슴이 도망치는 꿈은 현실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혹은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사슴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사슴의 꿈은 개인이 외부의 압력이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취약함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꿈은 목표나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도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음을 나타내며, 사슴을 쫓는 행위는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다만, 사슴을 쫓으면서 잡지 못하는 꿈은 그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거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죽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좌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온화하고 순수한 동물임을 고려할 때, 사슴의 죽음은 자신의 순수함이나 조화를 잃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내면의 갈등, 혹은 큰 실망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꿈속에서 사슴의 죽음은 감정적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슴과 교감하거나 사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매우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적 성장이나 감정적 성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슴과의 교감은 자신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이나 사랑스러운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슴이 공격하는 꿈은 드물지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놀라움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슴이 공격적이거나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는 꿈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졌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반응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슴 꿈은 종종 사람의 내면에서 평화와 조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현실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꿈속에서 사슴은 그 반대의 상태를 상징하며 개인이 원하는 평온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의 조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심리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슴은 연약하고 순수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슴 꿈은 자신의 감정적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사슴이 위협을 받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자신의 감정적 취약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슴은 개인은 개인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슴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꿈속에서 사슴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슴 꿈은 개인이 영적, 감정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종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슴의 온화함과 고요함은 이러한 영적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평화로운 사슴을 만난 꿈 한 여성은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서 큰 직장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감을 되찾은 상태였고, 이 꿈은 그녀가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사슴의 온화한 모습은 그녀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사슴이 도망치는 꿈 한 남성은 자신이 사슴을 쫓는 꿈을 꾸었고, 사슴은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목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사슴이 도망치는 모습은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사슴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 한 젊은 여성이 꿈 속에서 사슴이 자신에게 다가와 교감을 나누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했으며, 이 꿈은 그 관계가 매우 순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사슴과의 교감은 그녀가 상대방과 깊은 감정적 연결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기일은 사슴새끼를 구해주었는데 황금사슴으로 변한 꿈 집념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남자아이로, 다만 어릴 때 몸이 허약하여 부모가 애를 먹일 침초 깊은 산속에서 사슴을 잡은 꿈 공공단체나 기업체에 가입하게 된 꽃사슴새끼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훌륭하고 예쁜 딸을 낳는다. 집안의 새 식구를 맞이한다. 누런 사슴이 안방으로 뛰어들어 잡는 꿈 태몽으로 아들을 낳을 꿈이다. 동물원에 갇힌 사슴을 보는 꿈 짝사랑에 빠지거나 남이 이룬 업적을 우러러보고 초라한 꿈 마당에서 사슴들이 평화롭게 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사업발전, 재물, 무역, 횡재 등이 있다. 사슴부를 사서 집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좋을 일들이 가득하고 재물과 돈이 넘쳐난다. 사슴뿌리 부러지는 꿈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던 행재가 물거품이 된다. 사슴뿌리 점점 커지는 꿈 재물이 늘어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사슴뿌리 커서 황금 왕관처럼 보이는 꿈 직장인은 승진을 하거나 정치인은 선거에 당선된다. 사슴뿌리 화려하고 오색찬란한 빛을 내뽑는 꿈 섬세함을 겸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아들을 낳을 태몽 사슴피를 마시는 꿈 정신적 수양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사슴, 소, 돼지, 호랑이 등을 죽이는 꿈 사슴, 소, 돼지, 호랑이 등을 죽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귀중한 것을 얻게 된다. 사슴과 함께 푸른 벌판에서 뛰노는 꿈 연애운의 상승으로 멋진 연인을 만나거나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됨. 사슴뿌를 사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온 꿈 상, 혼장, 물품 등을 암시하는 길몽 사슴뿌를 얻은 꿈 생각지 않던 행제, 재물, 학설 등을 얻게 되고 자신을 평가받게 됨. 사슴에 관한 꿈 선량하고 고매한 사람, 선비, 구급관리, 여자와의 동일시이며 명예, 권세, 영광, 재물의 상징이다. 사슴에게 물을 주는 꿈 예기치 않은 기쁜 일이 생긴다. 뜻밖의 행제를 하게 된다. 사슴을 돈을 주고 사는 꿈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사슴을 따라 동산 위로 올라가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희망찬 앞날이 환히 밝아온다. 사슴을 산이나 들판에서 추격해 생포하는 꿈 지위가 안정되고 재물이 풍족해지며 시험에 합격, 추첨의 당선 및 양전, 승진 등 부기번영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 사슴을 잡는 꿈 사슴을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기가 소망하던 곳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하고 미혼자의 경우 원순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사슴을 죽이거나 강을 건너는 꿈 사슴을 죽이거나 강을 건너는 꿈을 꾸게 되면 관직에서 소망하던 승진을 하거나 입학, 현상 공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사슴을 죽이는 꿈 승진이나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된다. 뜻밖의 행제를 하게 된다. 사슴을 쫓아서 산으로 올라가는 꿈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아 앞날이 잘 풀림 사슴을 타고 푸른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승진, 당선, 승리 등으로 자리박힘이 있음 사슴을 품에 안거나 쓰다듬는 꿈 태몽으로 귀한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 사슴의 뒤를 쫓아가는 꿈 현실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재물이 늘어난다. 시험에 합격하고 복권에 당첨된다. 사슴이 교미하는 꿈 힘 있는 영향력 높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된다. 사슴이 나가거나 도망치는 꿈 사업이나 직위 및 명예, 재물 등의 손실과 파탄이 발생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슴이 나를 피해 멀리 도망치는 꿈 치밀한 계획과 자신의 지식, 지혜로 인해 많은 이익을 거두며 큰 재물을 얻게 된다. 사슴이 나타나 자기가 잡는 꿈 시험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꿈 사슴이 스스로 집에 들어오는 꿈 불륭한 여인을 만나거나 고급 권리가 되고 명예 등이 주어진다. 사슴이 제 발로 걸어서 집으로 들어오는 꿈 불륭한 배우자나 귀인을 만나게 되고 높은 명예를 얻게 되는 등 북이 출세하게 된다. 사슴이 집 마당에 있는 꿈 사슴은 시형님의 사랑을 받는 동물로서 행운의 상징이며 명성과 재물 등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슴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꿈 직장운이 트이고 명예와 신분이 높아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사슴이나 토끼가 도망치는 꿈 자신의 지혜로 재물을 얻게 될 진초 그리고 만일 꿈속에서 사슴뿔을 얻었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행제운이 있을 진초 산에 사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본 꿈 태몽으로 아이가 자라서 공무원이 되어 고위직으로 출세하며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게 된다. 산에서 사슴을 사냥하는 꿈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된다. 아기 사슴을 보는 꿈 태몽으로 주관이 확실하고 생각이 바른 아이를 낳게 된다. 양과 사슴이 함께 잠을 자는 모습을 보는 꿈 실수하는 일이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생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사슴을 쫓아서 자신이 잡은 꿈 단체 행동을 해서 자신이 인정받게 됨. 오색찬란한 빛이 나오는 사슴을 보는 꿈 태몽으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명예를 얻을 아들을 얻게 된다. 자기 집 마당에 사슴들이 놀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됨. 죽어있는 사슴을 보는 꿈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던 귀인과 인연이 끊어지게 된다. 큰 사슴을 보는 꿈 배단 힘있는 귀인으로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고 큰 재물을 얻게 된다. 푸른 초원에서 예쁜 꽃사슴과 같이 놀고 있는 꿈 후루룸이 깔린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낚아 흥겨운 데이트를 한다. 홀로 산속을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슴을 잡는 꿈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된다.